성경을 읽고 성경을 살고 성경을 선포하고 지혜의 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 너희 하느님께 돌아와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대로 너희와 너희의 아들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의 운명을 되돌려 주실 것이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너희의 마음과 너희 후손의 마음에 한례를 베푸시어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게 하셔서 너희를 살게 해 주실 것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해서 정말 유배를 갔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그들의 회계를 받아주시고 그들이 다시 하느님을 찾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해 주심으로써 그들이 다시 운명이 바뀌는 그러한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아버지 펼쳐줬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주님께 정말 사랑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 안에 살다가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 속에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고난에 휘둘리다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새롭게 회복되는 주님께서 다시 운명을 되돌려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은청이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말 이 생각을 다하고 정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은혜 또한 주님이 부어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생각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운명을 되돌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을 열렬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은청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성령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실 걸 믿으며 어머니와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수님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다시 보는 모세오경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모세오경 신명기로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오늘은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정복과 통치 시대 중에서 정복시대 정복시대는 어느 경전일까요? 여우수화기 여우수화가 가난한 땅 들어가서 북쪽 남쪽으로 그냥 종행무진하면서 이스라엘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여우수화기 시작으로 정복통치 시대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신명기 마무리하면서 요시아가 성전 수리하다가 신명기 이제 뭐 교부들의 설에 의하면 원신명기라고 하거든요. 그 신명기 율법을 발견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을 이제 듣고서 신화가 읽는 것을 듣고서 정말 옷을 찢고 회개하고 정말 그 어떤 하느님의 말씀을 모르고 우리 그동안 살았구나 하느님의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역사를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정말 옷을 찢으면서 옷만 찢었겠습니까? 마음도 찢었죠. 그렇게 회개하고 종교개혁을 종교개혁을 실행할 수 있는 종교개혁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처럼 우리 또한 정말 그 율법 신명기 원신명기가 지금으로 말하면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바이블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정말 힘을 받고 또 회개의 영도 받고 성령의 힘도 받고 능력도 받고 그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가정에 성전이 새롭게 새롭게 정화되고 또 개혁이 되고 해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아름다운 성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과 함께 기도를 또 주님께 올려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많은 악습들이 있고 많은 상처들이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의 영이 여러분들 가정에서 정말 아침에도 가정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말씀의 영 곧 성령께서 하루 종일 그 가정에 정말 머무시면서 아빠의 마음을 다스려주시고 엄마의 마음을 다스려주고 자녀들의 마음을 다스려주고 말씀의 영이요. 그렇게 한다면 그 가정은 아름다운 성가정이죠.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어떤 말씀이 성경 안에 있는지를 알아야 그 말씀대로 또 살아낼 수가 있자 모르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알아야죠. 그래서 일단은 먼저 공부를 차근차근 여러분들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은 우리가 미사 영성체와 또 묵주 기도를 통해서 그런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신명기 모세오경 마감하면서 신명기 오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오경은 창세기, 탈출기, 레이기, 민수기 해서 모세오경의 마지막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동안 배운 거에 따르면 탈출기와 민수기는 이제 시간의 흐름도 있고 공간의 이동도 있어요. 그런데 레이기의 신명기는 법이잖아요. 율법이고 레이기를 재조명해서 이 세대들이 잘 알아듣기 쉽게 설교로 선포한 것이 바로 신명기죠. 그래서 이 레이기는 탈출기 주머니에 넣고 신명기는 민수기 주머니에 넣어서 그렇게 입체적으로 모세오경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의 마지막 신명기 그래서 오늘 신명기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고 또 신명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레이기의 재조명이지만 또 어떻게 모세가 설교로 설명을 했는지 오늘 이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센에서 스캔까지 하느님의 구속사에서 데칼코마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데칼코마니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미술 시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에 도화지 반 쪽에 반 딱 접어가지고 한 쪽에 물감을 이렇게 파란색, 빨간색, 분홍색 이렇게 칠해놓고 반 딱 접어가지고 쫙 피면 나비가 되기도 하고 코치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예쁜 무늬들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고센에서 스캔까지 이동 경로 안에서 데칼코마니의 어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모세오경의 이동 경로가 그래서 민숙이 13장 정탐사건 이걸 중심으로 해서 저쪽에 모아평지와 또 신하이산에서 있었던 사건들이 서로 겹쳐지면서 만납니다. 이거 반으로 딱 접으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만나는가 한번 봅니다. 이제 고센 땅에서 이집트 고센에서 탈출할 때 바스카 제정하잖아요. 바스카를 세우죠. 그 다음 이제 신하이산에 와가지고 신하이산에 와서 바스카를 지내죠. 그리고 또 민수를 하죠. 민수. 그리고 레이기 받고 1차 민수 하죠. 그래서 1차 민수 때는 60만 3,550명 60만 3,550명이 20세 이상 된 20세 이상 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장정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잖아요. 60만 3,550명 그리고 이제 신하이산에서 레이기를 받았죠. 그리고 또 바스카도 지냈고 이렇게 이제 1차 이것이 이것이 하느님의 하느님 나라의 1차 플랜 1차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하이산에서 이제 뭐 성막도 짓고 신하이산 계약도 하고 레이기도 받고 바스카를 내고 민수하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민수기 10장 11절에 이제 출발하라고 하죠. 그래서 구름이 둥둥 떠서 좀 카데스로 이제 내려앉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주님께서는 사실 바로 이렇게 가난한 땅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데 정탐을 하죠. 정탐 13장에서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거기 민족들이 어떤 민족이 살고 있는지 거기 성업들은 얼마나 크고 얼마나 튼튼한지 좀 보고 또 그 이제 땅에는 무슨 또 곡식이 나고 무슨 열매 무슨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싶었어요. 이거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낯선 곳에 가면 좀 가보지 않았던 낯선 곳에 가려고 하면 좀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두려움 불안 그런 감정 때문에 사실 정탐을 하게 된 거예요. 원래는 주님께서 내가 그동안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많은 기적을 열 가지 기적들을 행했지 그리고 또 신하의 산 도착할 때까지 만나 하늘에서 떨어지게 했고 또 매출하게 보내줬고 물 없을 때 바위에서 물내줬고 많은 기적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다 지켜봤다고요. 하느님의 그 크신 권능과 능력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난한 땅 올라가라고 했으면 능력의 하느님께서 권능의 하느님께서 대단한 우리 하느님께서 반드시 저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저 땅에 올라가면 주님과 함께 올라가면 승리할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고 불안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정탐사건을 하게 되고 사실 정탐사건 한 후에는 와가지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러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안 좋은 부정적인 그런 바이러스들을 퍼뜨려가지고 그냥 주저앉게 되잖아. 이래가지고 주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셨어. 그래가지고 너희들 40일 동안 정탐했지 하루를 1년을 쳐서 그러면 40년 동안 광야 한번 돌아봐라. 그 하나의 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38년 광야를 도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카데스 방황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기서 카데스에서 1세대들 이집트에서 탈출한 1세대들은 다 죽습니다. 40년 광야 방황하면서 그리고 이제 태어난 또 2세대들이 있죠. 자식들 자식들을 데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2차 플랜 하시기로 원하셔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38년 다 돌고 나서 이제는 주님께서 또 이제 떠나라고 하셔요. 그래서 떠나라고 하셔서 이 엘라스로 내려와서 엘라스에서 이제 이 모합형지에 가려면 모합형지에 가려면 여기 고속도로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다 전에 배우신 거예요. 다시 복습 좀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고속도로 타고 이렇게 쭉 올라가면 되는데 이 애돔이 안 비켜주고 모합도 안 비켜주고 암먼도 안 비켜줍니다. 싸우려고 막 군사들 군사들이 나옵니다. 애돔 임금 모합 임금 나와가지고 싸우려고 해요. 근데 이제 기도해보죠. 여기서 38년 돌았잖아요.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제는 훈련이 됐어요. 이제는 하느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를 확실히 깨우치고 이제는 이제 절대 이제 하느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또 여기서 불순종한다. 여기 가난 땅 못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여기서 엘라스에서 또 방황하면서 또 여기서 또 미디안에서 막 방황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잘 아는 에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이제 순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애돔이 이제 싸우려고 나오지만 싸우지 않습니다. 또 모합도 또 이렇게 해서 왜 싸우지 않았냐면 주님께서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 고속도로 편안한 고속도로를 놔두고 변방으로 돌아가요. 얼마 길이 없는 길로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수치와 조롱과 낮아짐의 그런 연단에 또 이렇게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합병제가 딱 도착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2차 민수를 하죠. 2차 민수를 하는데 이때는 60만 1,730명 60만 1,730명이 인구가 오히려 인구가 오히려 인구가 원래 늘어나야 맞잖아요. 40년 세월이 흘렀는데 여기서 신하이산에서 60만 3,550명 이었는데 40년 세월이 흘렀으면 몇 배로 늘어나도 몇 배로 늘어나야 될 텐데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약 2천 명 정도가 줄어든 거예요. 60만 1,730명 많이 줄어들었잖아. 그래서 이거는 뭐를 말하는 거냐면 이 광야 38년 광야를 돌면서 전염병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고 성경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또 하님의 징벌이 있었을 것이고 여기 이제 광야에서 방황할 때 많은 또 이렇게 반역들을 해요. 모세에게 반역하고 아론에게 반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럽니다. 그러면서 많은 징벌이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여기에 다 안 나온 사건들도 많이 있었다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또 여러 가지 징벌들이 더 있었을 수 있다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징벌들 전염병도 또 돌았을 것이고 또 전쟁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안 좋은 일들 때문에 인구가 어떤 떼죽음이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떼죽음이 있었다. 그것을 반증하는 숫자에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신명기를 선포하잖아요. 신명기 여기서는 레이기 신하의사에서는 받은 레이기 모가평지에서는 이 레이기를 1세대는 다 죽어서 카데스에서 2세대들 자식들을 통해서 2차 플랜을 주님께서 하시기로 원하시기 때문에 2세대들에게 레이기는 딱딱한 법전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 설명을 하는 거죠. 잘 풀어서 해석을 해서 잘 알아듣기 쉽게 설교 형식으로 세 편의 설교 형식으로 풀어놓은 것이 바로 신명기 입니다. 레이기 와 신명기는 전혀 다른 율법이 아니에요. 새로운 율법 아니에요. 레이기를 다시 잘 2세대들 자식들 자식들이 잘 알아듣기 쉽게 잘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덧붙여서 설교 형식으로 선포한 것이 바로 신명기 에요. 그리고 이 바스카 여기서 지낸 것까지 하면 세 번째 바스카 인데 여기를 재정으로 보면 두 번째 바스카 가 되겠죠. 실제는 세 번째 바스카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우수아가 요르단을 건너서 길갈 길갈이 있어요. 그 지역이 거기에 이스라엘 가난이 약속의 땅 북쪽과 남쪽을 점령을 하면서 베이스 캠프를 길갈에 대칩니다. 길갈에 도착해서 두 번째 바스카를 지내는 거예요. 결국 세 번째 바스카 가 되죠. 그렇게 해서 요 부분과 요 부분을 요 카데스 방황이라는 요걸 중심으로 해서 딱 접으면 이렇게 다 이렇게 만난다는 거예요. 바스카 1과 바스카 2가 만나고 1차 민수와 2차 민사가 만나고 레이기와 신명기가 이렇게 딱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센에서 스캔까지 하님의 구속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 이동 경로에서 요렇게 데칼코만이 구조로 한번 또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가지 구조가 있죠. 하지만 요건 또 새로운 또 이렇게 재미있는 구조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요거 한번 좀 짚고 넘어갈까 봐요. 하느님께서는 이제 하느님의 종들을 부르시든지 아니면은 또 가정의 그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또 대표를 뽑아요. 영적 호주라고 그러죠. 그 대표를 이제 뽑니다. 뽑아요. 그래서 부르심의 종류에는 어떤 쓰임의 부르심. 하느님께서 종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이런 성교사들 이렇게 쓰임의 부르심이죠.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 그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미사 참여하고 열심히 또 하느님의 말씀에 순정하면서 살아내고 그렇게 그렇게 가정 안에서의 어떤 그런 영적 호주로서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하느님이 부르신다고 해서 세례받는다고 해서 모두 다 하느님의 쓰임을 받는 것은 아니죠. 하느님께서 이제 또 특별히 2차적으로 또 부르시는 거죠. 하느님의 도구로 쓰는 하느님의 종들은. 그래서 이제 본당의 일꾼들 반장님들 구역장님들 단체장님들 사목의원님들 그게 바로 쓰임의 부르심이죠. 주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여러 하느님의 공동체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일들 하시자 그런 분들 그리고 이제 성화의 부르심 쓰임의 부르심 영적 호주로서의 부르심은 바로 성화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영적 호주로 이제 쓰임 받으면서 내 성화와 또 가족들의 구원 그들의 성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런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적 호주로서의 어떤 부르심 성화의 부르심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미사 열심히 참여하시고 그러니까 시간 되시면 매일 미사 참여하시는 게 좋죠. 영성체 매일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영성체를 한 영혼과 영성체를 하지 않은 영혼은 어떤 어둠의 영향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보호막이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 이제 힘들죠. 영향이 많이 끼쳐지니까 영성체 안 한 그 영혼은 그런데 영성체를 한 영혼은 누가 계셔요?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함부로 못하거든요. 어둠이 물론 물론 유혹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마음도 보호해 주시고 영도 보호해 주시고 생각으로 우리가 또 말씀도 생각나게 해 주셔서 이렇게 유혹을 물리치고 어둠의 영향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또 그런 것들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체는 매일 자주 모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묵주기도도 보통 20단이 기본 예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가 쫙 흘러가는 그런 묵상의 기도잖아요. 묵주기도가 그래서 20단을 하는 것이 좀 좋긴 하지만 20단을 하면 좋죠. 그런데 좀 힘드시면 5단이라도 매일 빼놓지 않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락방 기도 있잖아요. 성모님의 메시지도 보면 우리 봉원 기도가 있잖아요. 기도 끝나고 나오면 뒤에 봉원 기도 있잖아요. 평신도들이 봉원하는 기도 문이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겠나이다. 그런 기절이 있어요.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겠나이다. 그렇게 해서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고해성사 자주 보시고 그래서 가정 안에 영적 호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충실히 하면 주님께서 그 가족들 구원으로 다 이끄시고 그 가정을 정말 성가정으로 바꾸시고 그렇게 축복을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 두 가지 부르심이 있는데 세임의 부르심이 있고 성화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 그래서 또 다른 부르심도 있죠. 성소라고 해서 성직자, 수도자 그런 부르심도 있죠. 그래서 우리 일반 평신도로서의 부르심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고 성령의 불 불을 주셔요. 성령의 불 그러니까 성령의 불 훈련의 불 금식의 불 구마의 불 또 말씀의 불 그런 것들이 있어요. 불불 하니까 좀 불 불이 뭐야 성령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표현이 불이라는 것이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훈련할 수 있는 영을 주시고 또 금식할 수 있는 영도 주시고 또 말씀을 말씀이 너무 읽고 싶고 말씀 공부하고 싶고 하는 그런 것도 성령의 일하심이거든요. 또 구마의 불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 세례받은 하느님의 자녀들은 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붙들고 구마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라. 나를 유혹하는 어둠아 떠나라. 그렇게 구마 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서워서 떠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이 무서워서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주자주 구마 이렇게 기도를 하셔도 좋을 것 회개의 불도 회개의 불도 회개의 회개의 영을 주시면 우리가 깊이 회개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니우치고 반성하는 것도 물론 우리가 생활과 어떤 습관을 바꿀 수 있지만 하느님이 주시는 그 회개의 영 그걸 받게 되면 진짜 이 안에 상처까지 치유가 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 그래서 회개의 영 또 훈련의 영 금식의 영 말씀의 영 구마의 영 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관에는 신명기 사관 역대기 사관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관이라는 것은 어떠한 관점 역사를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쉽게 말하면 신명기 안경이다. 신명기 안경을 쓰고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들을 보는 거예요. 이 왕이 악한 왕인지 착한 왕인지 훌륭한 왕인지 나쁜 왕인지 신명기의 안경 신명기 사관 그러니까 신명기는 율법이잖아요. 말씀 그러니까 신명기의 말씀에 비춰서 이스라엘을 다스려 나간 왕들을 보는 거예요. 그럼 신명기 말씀에 어긋나면 악한 왕 나쁜 왕 신명기 말씀을 잘 순정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백성들을 잘 다스린 다윗과 같은 왕 히지키아 같은 왕 요시아 같은 왕 그런 왕은 훌륭한 왕 선한 왕 그런 왕으로 이제 그 어떤 평가 기준이 바로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 사관하면 신명기 안경 쓰고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는 거예요. 왕들을 살펴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신명기 말씀대로 잘 살았는지 아니면 신명기 말씀을 불순명하고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이민족들이 하는 대로 그냥 이방신 성기고 그렇게 살았는지를 보는 거죠. 역대기 사관은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신명기 신명기 말씀에 불순정해서 하느님의 율법에 불순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맴매를 하느님이 한마디로 때리신 거예요. 맴매 해처리 때리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하느님께서 이제 그 정도면 됐다. 70년 포로살이 그 정도면 됐어. 다시 이제 돌아와. 그래서 다시 돌아왔는데 이들이 너무 진짜 진짜 이게 의기소침 의기소침 그리고 하느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막 그런 생각들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 민족을 많은 민족들 중에 그냥 다 뽑아가지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우리 이제 우리 진짜 선민의식 그런 아주 그냥 뿌듯한 자부심 있는 그런 선민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왔는데 이제 우리가 잘못을 해가지고 포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우리 아직도 선민 맞나 하느님의 백성 맞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역대기 사가는 이러한 이제 낙심 중에 있고 의기소침에 있고 정체성 잃어버리고 선민의 의식이 다운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너희들 내 백성 맞다 그리고 너희 이제 다잇 다잇 왕하고 그 다잇의 왕조는 영원하리라 하는 계약을 이제 하느님께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잇의 왕조의 그 영원성 하임 나라의 영원성 그거 다시 회복시켜줄게 그거 내가 버리지 않을 거야 하임 나라 너희들 이제 끊어진 거 아니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어 그리고 너희들 내 백성 맞아 내가 너희들 창조했어 그리고 내가 너희들 선택한 너희들 내가 사랑하는 선민 맞다 하면서 막 이렇게 힘을 복돋아주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역대기 사가는 그래서 이 모세오경에서 이제 레이기는 탈출기 들어가고 신명기는 민숙이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서 레이기에서 이제 율법 받았잖아 레이기 율법 그리고 민숙이에서 그 요로단 동편 요로단 동편 그 아모리조 멸망시키고 땅 차지했고 바산왕국 멸망시키고 땅 차지했잖아요 그래서 요로단 동편은 무조건 땅 갖고 룰루랄라 무조건 땅 갖고 룰루랄라 그래서 문하세반지파 가드지파 루벤지파가 요로단 동편 땅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이제 모세오경에서는 땅을 2분의 1을 차지하는 거죠 근데 약속의 땅은 사실 요로단 서편이에요 요로단 동편은 아니고 그래서 요로단 서편이 가난한 땅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여우수화 때 여우수화가 거기에 이제 요로단 강 건너서 북쪽과 남쪽 다 이제 차지하면서 정복하면서 땅 이제 2분의 1은 여우수화기 때 이제 딱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느님 나라가 이제 어떻게 흘러가냐면 모세오경에서 땅 여우수화계에서 땅 땅 됐죠 땅 하느님 나라 3요소는 땅과 국민 주권이에요 그래서 3요소가 지금 이제 땅 이루어졌고 그리고 레이기 율법을 받았잖아 율법 신명기 율법도 받고 선포됐고 그래서 이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준 개명 규정 법규 레이기 신명기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누가 명령하신 거예요 하느님이 명령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이제 순정하며 지켜야죠 그러니까 주권은 결국 하느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도 하느님께 있는 거로 주권 또 채워졌죠 그리고 백성은 어디서 만들어졌어 탈출기에서 25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고센 땅에서 그냥 430년 400년 430년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소박소박소박 자라났잖아요 그래서 250만 명 200에서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면서 국민도 만들어졌어요 국민 백성이 그래서 땅과 주권 국민 이게 하느님 나라의 3요소예요 이게 이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느님 나라 3요소 내가 다 만들어졌지 다 채워졌지 이제는 판강기 이제는 하느님 말씀 내 말씀으로 잘 다스려봐 그렇게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레인들에게 말씀을 맡기면서 잘 말씀 연구하고 보존하고 선포하면서 내 백성들을 잘 말씀으로 잘 교육하고 잘 이끌어 가봐라 이렇게 하느님께서 레인들에게 말씀을 맡겼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레인들이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보존하지도 않고 선포하지도 않고 여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남의 집에 개인 사제로 들어가질 않나 하여튼 말씀 상실로 인해서 레인이 타락하고 부패하는 또 소실도 없고 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판강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판강기에서 하느님 나라 실패를 해요 실패합니다 문을 탁 닫습니다 말씀 상실됐으니까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바로 하느님 나라거든요 하느님의 말씀으로 통치되고 다스려지고 이끌어가는 것 이끌어져가는 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인데 말씀이 상실되고 말씀을 잃어버렸으니 뭐로 다스려집니까 하느님 나라가 끝난 거죠 실패한 거죠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하느님 나라를 포기하실 분이 아니시죠 다시 시작하는 것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바로 룩기에 나와 있어요 룩기에 보면 마지막 4장에 보면 다윗의 계보가 나오거든요 다윗을 주님께서 아주 사랑하셨어요 다윗이 말씀을 너무나 사랑했거든요 율법을 그래서 이사희 아들 중에 여덟 명 어디는 역대계는 일곱 명이라고도 나오기도 하는데 약간 그거는 차이가 있는데 막내 아들이었어요 막내 아들 그런데 제일 큰 형 엘리암 너무 잘생겼어 그 다음 아들도 너무 잘생겼어요 형들이 다 잘났는데 다윗도 다윗도 볼이 빼그레 하고 총명하게 생겼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너무 아들들이 많다 보니까 다윗까지 손이 못 간 거야 신경을 못 쓴 거야 이사희 아버지가 그래서 다윗은 항상 양치로 그냥 들을 내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존재감이 없는 그 과정에서 존재감이 없는 그런 아이였다 그렇게 우리는 해석을 하는데요 그래서 다윗이 그 들에서 양을 치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읽고 그래서 시편을 다윗이 많이 썼어요 시편 시편에 다윗이 쓴 시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하느님 생각하면서 그런 많은 시들을 썼어요 그래서 하느님은 아버지도 모르고 형도 모르고 이 다윗의 어떤 내적인 어떤 그 가치들을 다 몰라줘 아무도 몰라줘 근데 누구만 아셔 하느님만 아셨어 그래서 우리도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된다 겉으로 보이는 건 인간의 눈으로 보지만 이 우리 안에 있는 세계 이 마음의 세계 이 세계는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주님만이 아시고 우리의 모든 동기도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동기 있잖아요 동기도 주님만이 아시고 지금 이제 좀 생각이 났는데 어떤 신부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자들이 이제 향수를 뿌리잖아요 향수를 뿌리는데 저는 이제 진짜 옛날에 저도 그 향수를 좀 뿌리고 다녔어요 하느님 믿기 전에 그 냄새가 좋았어요 근데 조금 이상한 게 하느님 믿고 믿고 나서는 향수 냄새가 싫어져요 싫어요 그게 이상하게 싫어졌어요 그래서 일제 그런 걸 안 하는데 그래 이제 어떤 신부님 말씀하셨어 그 향수를 뿌리는데 우리는 이제 향수 뿌리는 사람에 대해서 좀 이제 또 약간 거부감이 좀 있어요 냄새가 좀 좋지 않으니까 뭐 그 당사자는 남에게 좋은 향 그걸 주기 위해서 좋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뿌리긴 하는데 좀 우리들은 저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여자분이 둘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이제 무슨 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이렇게 좀 몸에 뭔 냄새가 배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 어떤 몸에 배는 냄새 불쾌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향수를 뿌리는 거야 근데 다른 사람은 뭔가 이성적인 어떤 그런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좀 호감을 주기 위해서 뿌리는 거 향수를 뿌리지만 동기가 다르죠 그래서 향수 냄새가 나는 건 똑같지만 어떤 동기로 해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주님은 그 행동을 보시는 게 아니라 동기를 보셔요 동기 그래서 우리 본당 안에서도 또 공동체 안에서도 뭔가 봉사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로 이 일을 하는지 그러니까 뭐 결과가 막 풍성하고 남들이 다 칭찬할 만한 그런 결과가 나왔어도 이 일을 어떤 동기로 이 영혼이 했는가 그걸 보시고 뭐 좀 결과는 좀 보잘것도 없고 좀 누군가도 알아주지도 않고 하지만 이 영혼이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동기로 이 일을 했는가 그걸 보셔요 주님은 그래서 다윗이 아버지도 다윗의 어떤 그런 내적인 어떤 세계 주님을 사랑하는 내적인 세계 그걸 알아보지 못했고 형들도 알아보지 못했지만 하느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알고 계셨어 그래서 다윗이 뽑히잖아요 기름붐 받잖아요 사무엘이 기름붐 그래서 당시에 하느님 나라 하느님 나라 대리 통치자로 다윗을 세우시는 거예요 룻기 사장에 보면 다윗의 계보가 나와요 그렇게 해서 다윗이 딱 하느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 세워지면서 사무엘 상하라는 왕정 시대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사실은 하느님께서는 왕을 세우길 원치 않으셨죠 4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도 쫄라대니까 쫄라대니까 인간 왕을 세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하임 나라를 까마드로 차선책이 되는 거죠 인간을 세워서 그 왕을 통해서 하임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차선책이에요 주님이 1차 그거는 실패를 했기 때문에 2차 차선책으로 다윗을 세워서 그렇게 하임 나라를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처음에는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죠 사울 사울 다윗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세워지죠 솔로몬이 세워지죠 솔로몬 솔로몬이 처음에는 얼마나 잘했습니까 하느님께 천번의 제사를 지냈는지 천일의 제사를 지냈는지 그것도 해석에 논란이 있긴 한데 여지가 있는데 한 번에 천번의 제사를 지냈는지 아니면은 천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해서 그렇게 제사를 지냈는지 그것도 이제 해석에 여러 설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하느님을 사랑하고 명예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했대요 명예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청할 정도로 하느님 앞에 정말 하느님 앞에 하느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고 그런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 이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많이 했어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주위에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위에 크고 작은 미적들 그들하고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공주 데려다가 결혼하고 또 데려다 그러니까 아내가 아내가 700명 후궁이 300명 천명의 아내와 후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데려온 신들이 궁궐 안에 무슨 신 무슨 신 무슨 신 해가지고 성전이 가득 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도 야외 하느님 있다가 유혹에 넘어간 거죠 아내들이 유혹에 그래서 이제 거기 절하고 그렇게 되잖아 우상승배 하게 되잖아 근데 꿈에 주님께서 한번 경고를 주셔요 너 그렇게 하지 마라 우상승배 하지 마라 경고를 한번 주시는데 이거 깨닫지 못해요 돌아오질 못해요 너무 푹 빠져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경고에 그때 회개하고 다시 돌아섰으면 괜찮은데 그때 돌아서질 못해요 하느님의 경고를 한쪽 귀로 흘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로 보안 예로 보안 르하 보안으로 그러니까 솔로몬 때는 솔로몬이 성전 지었잖아요 다이시 다 준비해가지고 또 뭐 설계도 모형 그런 거 다 준비하고 또 뭐 재료들도 다 성전 지을 수 있는 나무 뭐 금 뭐 그런 거 다 준비해가지고 다이시 성전을 그렇게 짓고 싶어 했어요 하느님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물론 뭐 바세베 사건을 해서 좀 잘못도 했지만 엄청난 또 회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용서해 주었고 또 보안, 징벌도 다 치러냈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이시 이제 성전 짓기를 원했는데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손에 피 묻어서 다 성전 못 짓는다 네 아들이 짓는다 솔로몬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잘 지을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놨어요 솔로몬은 그거 가지고 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지었고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우상승변했지만 솔로몬 때에는 나라가 갈라지진 않았어요 아들 때에 가서 루아보함 아들 솔로몬의 아들 루아보함 때 갈라지는 거죠 예로보함 솔로몬의 지금으로만 말하면 건설부의 장관쯤 되는 예로보함이 이제 열 집합 끌고 북쪽으로 가고 이제 예로보함은 남류돼서 쭉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제 예로보함으로 해서 쭉 가는데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는 거예요 또 하이마스님 불순종해서 BC 723에 BC 723에 이제 멸망하고 남유다도 쭉 가는 것 같지만 한 130년 더 가요 북이스라엘보다 587 587에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요 가나안정복 그래서 요 가나안정복 이제 이 레이기 신명기 이 율법을 요호수와 이제 땅정복하고 요호수부터 잘 살아라고 했거든요 말씀대로 잘 살아라 그러면 너희 나라 형원히 잘 편안하게 전쟁도 없이 잘 살 수 있어 근데 말씀 못 지켰잖아요 그래서 요호수와 이 가나안정복했던 이때부터 남유다 멸망할 때까지 이제 신명기 사관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서 뭐 사무엘 상하 또 11기 상하 이게 이제 다 역사서가 신명기 역사서라고 이제 합니다 요호수와 기부터 11기 하까지를 신명기 역사서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북이스라엘에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고요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제 다 이제 세월여 보면 나와요 왕정시대 할 때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사무엘에게 사울이 있었고 또 다윗이 있었고 그다음에 솔로몬이 있었고 그래서 다 합혀면 42명이 돼요 39명에서 3명 42명 42명의 왕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이제 다스려 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신명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안경을 딱 쓰고 이 양들을 살펴보니까 살펴보니까 말씀을 이제 지키는 왕이 있었고 남유다 이제 히즈키아 왕 뭐 요시아 왕 뭐 여우사파 왕도 좀 뭐 잘못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종교개혁한 부분도 있거든요 아사 왕도 좀 한 부분이 있고 그런 왕들은 한인 말씀 율법에 잘 순정하면서 성전의 성전의 우상 들어왔던 것 다 치워버리고 정화하고 종교개혁하고 그렇게 열심히 한 그런 왕들은 훌륭한 왕 정말 선한 왕 좋은 왕 그렇게 이제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도 우상 숭배하고 아왕 같은 우상 숭배 문하세 같은 왕 악한 왕 우상 숭배한 왕들은 우상 숭배하고 말씀에 불순정한 모든 왕들은 다 악한 왕 나쁜 왕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막 경제적으로 막 풍하고 예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예로보암 이세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스라엘이 부강시켜요 이스라엘을 부강시켜요 경제적인 어떤 능력이 있는 그런 왕이었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해집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다이시 통일했을 때 그 땅을 이 예로보암 이사 때 영토도 많이 늘려요 그래서 다이도왕 때 그 땅만큼의 넓이를 넓이를 넓이의 땅을 넓힙니다 확장을 해요 그렇게 능력이 있는 왕이에요 근데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예로보암 이세 북이스라엘의 예로보암 이세 때부터 아무스 호세아 유나라는 예언자가 등장을 합니다 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셔요 예언자들은 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에게 전하는 자들이죠 사제는 이스라엘의 그 죄를 또 이렇게 제물을 바치면서 죄를 없애서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화해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예언자 역할 사제 역할이 좀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은 사제가 하는 것이고 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은 예언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가 그렇게 이제 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언자가 안 나타나야 되는데 등장을 안 해야 되는데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렇게 살지 마라 계속 경고의 메시지 신탁을 하는데 듣지 않죠 결국은 망합니다 폐호세 호세야 때 망해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미카 또 예레미야 또 하박구 많은 예언자들이 남유다에도 많은 예언자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못 산다는 거죠 하느님 말씀대로 못 살고 우상 숭배하고 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안 돼 안 돼 계속 시대시대마다 계속 보내는 거예요 결국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결국은 멸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느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 신명계 나오죠 이따가 이제 볼 건데 내 말을 들으면 내 말에 순정함은 축복이고 내 말에 불순정함은 저주야 멸망이야 분명히 신명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거대로 못 살아서 멸망하고 어떻게 돼요 포로시대 이제 오는 거죠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예레미야 예언서에 70년 포로살이 한다는 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70년 포로살이를 합니다 가서 뭐 했겠어요 이 사람들이 70년 포로살이 하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망했을까 우리가 왜 남의 나라 와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우리가 뭘 잘못했지 깨닫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아직도 깨닫지 못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 애재킬리 예언서가 같이 가잖아요 포로들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또 계속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포로기안 70년 종살이 하고서 70년 종살이 다 이제 포로살이 끝내고 키루스 칭령 BC 538에 바벨이 멸망하고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끌려갈 때는 바벨 때 끌려가요 근데 이제 돌아오는 해는 BC 538은 이제 그 패권 그 제국이 바뀌어요 페르시아로 바뀌어요 이제 페르시아의 키루스라는 아주 훌륭한 왕이 이 왕이 하느님을 모르지만 하느님께서 이 키루스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BC 538에 이제 키루스 칭령이 떨어지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키루스 칭령은 뭐냐면 유화정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만 바벨로 끌려간 게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많이 소수민족들이 끌려와 있었어요 바벨로 근데 너희들 이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이제 너희들 관리하기도 힘들다 내가 다 돌아가서 니네 믿는 신 잘 열심히 믿어라 그리고 니네 나름대로 나라를 꾸려가 자치권 자주권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잘 이렇게 다스려 나가 그 대신 니네가 할 일은 조공을 잘 받죠 조공 조공만 잘 받으면 종교의 자유 또 이렇게 나라를 자주권을 찾을 수가 있어 자치권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근데 한 번에 돌아오는 게 아니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렇게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1차에는 이제 예수아하고 쭈루빠빌이 들어와요 예수아 쭈루빠빌 BC 538 키도스 측량 떨어지는 그 해에 대사제 예수아와 총독 총독 쭈루빠빌이 들어와서 쭈루빠빌 성전을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2차는 이제 나중에 유배 유배 유시대 때 이제 자세히 배우게 될 거예요 그냥 이제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BC 458 458의 이제 2차 귀환인데 이때는 이제 에즈라 사제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에즈라 사제가 들어와서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말씀 다 상실하고 그냥 뭐 성전만 덩그러니 지어있는데 말씀이 없어 하드웨어는 반듯하게 지어놨는데 쭈루빠빌 성전을 지어놨는데 거기서 뭘 해야 될지 몰라 말씀이 없어서 그래서 모세의 오경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거기서 이제 제사 올라가고 번제 올라가고 거기서 이제 하느님께 경배와 예배가 이제 올라가는 그런 말씀 대각성 운동이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소프트웨어가 이제 장착이 되는 거죠 에즈라 사제가 들어와서 그런 이제 운동을 벌입니다 말씀 대각성 운동을 벌여요 그리고 이제 이제 BC 445년 445년에는 3차로 누가 들어오냐면 느헤미아가 들어와요 느헤미아 그래서 느헤미아가 들어와서 그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 그게 없었어요 성전은 지어놨는데 그 벽이 없었어요 성벽이 그래서 예루살렘은 성벽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시대 때는 성벽이 없으면 아주 보잘것 없는 민족 아주 어떤 수준이 없는 수준 낮은 민족 그런 민족으로 성벽도 없는 성벽도 없는 민족이다 해서 이렇게 낱개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성벽을 반드시 쌓아야만 돼요 그래서 느헤미아가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이제 쌉니다 쌓아서 그렇게 이제 잘 단돌이를 하는 거죠 한마디 단돌이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사관은 그 신명기의 그 말씀 그 말씀의 안경을 다 끼고서 왕들을 평가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거죠 말씀 잘 지킨 왕은 선한 왕 훌륭한 왕 말씀대로 살지 못한 왕은 악한 왕 그렇게 해서 평가를 내리고 또 이제 역대기 사관은 너희들 내가 좀 회초리를 돼서 너희들 그렇게 이제 힘들게 고생했는데 이제 다시 돌아와 너희들 다시 회복시킬 거야 회복시킬 거야 그러면서 힘을 확 복다다 주는 거죠 근데 에즈라 사제가 역대기 상하가 있어요 역대기 상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무엘 상하를 압축 요약한 게 역대기 상이고 그리고 11기 상하를 압축 요약해서 쓴 것이 역대기 하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 안 하시고 그래도 이제 집에서 성경 좀 읽어볼까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좀 봤는데 11기 이제 봤는데 역대기 가니까 또 비슷한 내용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11기에 나왔던 내용인데 역대기야 또 왜 또 나오지 공부를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물음표만 딱 달리는 거죠 왜 그렇지 왜 그렇지 배우고 나니까 사무엘 상하의 내용을 압축한 건 나쁜 건 다 빼 주로 다윗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적 지주는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롤 모델이었어요 그들의 영적 지주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태극기에도 다윗의 별이 있잖아요 그만큼 다윗을 아주 최고로 어떤 정신적 영적 지주로 삼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다윗 이야기를 안 좋은 거 바세바 사건 빼고 사올에게 장인 사올에게 쫓겨다녔던 다 빼고 하여튼 다윗의 이미지에 안 좋은 거 다 빼서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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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해서 아주 좋은 것만 다윗이 성전을 질려고 애쓰고 또 다윗이 영토 확장한 거 그런 좋은 얘기만 편집해서 기록한 게 역대기 상이에요 그리고 열한기 상하 열한기 상하는 또 이제 또 그걸 또 편집을 해가지고 주로 솔로몬 이야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야기 그걸 이제 그런 내용만 다 또 골라내가지고 좋게 좋게 편집해가지고 한 게 역대기 역대기 하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냐면 이제 역대기 상하는 또 에즈라서 느에미야서는 에즈라 사제가 섰다는 그런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게 좀 개연성이 있어요 그래서 에즈라 사제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사를 하고 돌아와서 의기소침해 있고 우리가 정말 하느님 백성이 맞나 하느님이 우리를 버렸나 지금도 돌아오긴 했지만 아직도 우리를 버림받은 상태인가 그리고 우리 하느님 나라의 어떤 영원성 다이세 왕조의 계약의 그 영원성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인가 유효한 것인가 막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을 하죠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천민으로서의 하느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선민으로서의 정체성도 잊어버리고 정말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이때 에즈라 사제가 아주 큰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 상하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 다 이렇게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다시 정체성도 회복시키고 또 선민의식도 다시 고치시키고 하느님의 백성 맞다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것들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교과서 교제로 역대기 상하를 기록했다 그게 이제 개연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상하라 아주 좋은 얘기만 나옵니다 성전 짓는 이야기만 나오고 솔로 역대하는 역대상은 다윗이 아주 그냥 승승장구했던 거 그런 거 다윗을 이상화시킨 거죠 이상화시켜서 그렇게 이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11기 상하에는 뭐 그 역사가 자세하게 다 나오지만 역대기 상하에는 이제 찾아봐도 그런 건 별로 없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 공부 안 하고 읽게 되면 왜 이렇게 비슷한 게 나오지 이상하네요 그렇게 하지만 배우고 나니까 그런 관점에서 역대기 상하를 기록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역대기 사관은 신명기 사관을 봐요 역대기 사관은 역대기 사관은 이 아담부터 나오거든요 역대기 이 그 상의 그 족보가 아담 족보부터 나와요 아담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느님에 대해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에즈라 여기 에즈라서까지 이렇게 이제 포로 귀환시대까지 이렇게 범위가 이제 바운드리가 넓어요 왜냐하면 왜 아담부터 짚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하느님이 창조하고 창조주 하느님이 너희 주님 맞다 너희의 하느님 맞다 그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창세기 아담부터 해서 족보가 쭉 나오면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명기 사관은 이제 바운드리가 좀 적죠 그래서 역대기 사관이 이제 신명기 이제 신명기 사관을 품습니다 이걸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명기 사관 역대기 사관 신명기 사관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어떤 징벌과 맴매를 때리셨다면 역대기 사관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회복시키고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는 다시 회복시키는 그러한 의미로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시면 아주 쉬워요 사관사관 하니까 좀 딱딱한 맛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그 그 애를 혼내놓고 애를 막 혼내놓고 엄마가 애를 막 잘못을 했어 애가 그래서 막 혼내놓고 나중에 애를 달래면서 뭐 과일도 주고 뭐도 주고 하면서 달래는 것처럼 신명기 사관은 애를 막 혼내고 맴매하고 혼냈다면 역대기 사관은 애를 다시 이제 달래면서 뭐 맛있는 거 주면서 이렇게 달래는 거 그렇게 이제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신명기 구조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데 이걸 중심으로 해서 1장부터 30장까지 이제 설교 그 다음에 31장 34장까지는 이제 덧붙이는 글에서 부록입니다 부록 그래서 1장에서 4장까지는 이제 설교 1 그래서 신명기는 3편의 설교로 선포됐다고 자주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서론 부분 이 2설교는 본론 부분 3설교는 결론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1장부터 4절 1설교는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회상을 하는 거예요 카데스에서 있었던 일 뭐 킹즈웨이 수치와 수모와 조롱을 겪었던 일 뭐 하여튼 그 과거에 그 탈출 이동 경호하면서 주로 카데스에서 있었던 일 그런 그런 이제 그것들을 회상하면서 회상하면서 기록하는 거 과거를 그 다음에 이제 본론에 가서 이제 율법 규정들 지켜야 되는 법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해서는 이제 계약을 하는 거죠 신하이산 계약을 이제 다시 갱신하는 게 이제 신명기의 모합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계약은 아닙니다 모합 계약이 신명기 신하이산에서 신하이산 계약을 다시 갱신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희들이 내가 한 개명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주는 그 말씀 율법 개명 규정 법규를 잘 지켜 그러면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이 하느님이 된다 신하이산 계약이 그거였잖아요 피 뿌리면서 했잖아요 24장에서 탈출금 피 뿌리면서 내 말 잘 들어 그게 조건이에요 계약의 조건 그래서 모합 계약도 마찬가지 그걸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준 율법 신명기 규정 법규 그런 모든 것들을 잘 지켜라 그럼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다 그런 이제 계약을 다시 갱신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후계자 31장의 후계자 여호수아 여호수아를 하느님께서 이제 기름 부어서 세우라 그래요 너는 이제 가나한 땅 못 들어간다 여호수아에게 기름 부어서 가나한 땅 들어가서 저 땅을 차지해서 지파 열두 지파에게 나눠주도록 해라 그렇게 이제 명령하시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가나한 땅 너무 들어가고 싶었는데 아우 진짜 못 들어간다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너무 진짜 속상한 거죠 속상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민숙이 20장의 무리바물 사건 때문에 거기서 그 광야의 끝자락이네 광야의 끝자락 38년 다 돌고 이제 광야의 끝자락이 너무 영적으로 지치고 상처도 백성들한테 많이 받고 막 툭하면 물 없고 뭐 먹을 거 없으면 와서 모세한테 와가지고 멱살 잡고 멱살을 안 잡았고 그 다음 괴롭혔어요 돌도 던지려고 하고 막 그랬어요 너무 너무 시달렸어 그래서 이제 또 무리바에 도착했는데 물을 달라고 물이 또 없으니까 그러니까 물을 달라고 막 하는데 이제 또 주님께 기도했지 모세가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저 바위에 명령을 해라 그랬어요 명령 근데 이제 탈출기 거기서는 거기서 무리바 사건은 바위에 이제 그 지팡이로 치라고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두 번 치니까 물이 팡 쏟아다 나왔는데 터져 나왔는데 여기서는 막 이게 지팡이로 치란 말씀 안 하시고 명령해라 이스라엘 백성들 원로들이 있는 데서 명령해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막 혈기 분노 막 이 상처 때문에 이 주님 말씀을 잊어버렸어 잊어버렸어 잊어버리고 주님 말씀대로 안 하고 거기다 지팡이로 팡팡 쳤어요 그랬더니 물이 탁 쏟아져 쏟아져 나오긴 했지만 주님은 그 모세의 어떤 그 권위 권위는 세워줬어요 하느님의 조응으로서의 권위는 세워줬어요 만약에 거기서 물이 안 나와봐요 무슨 망신이에요 무슨 망신 모세가 그 광야 끝자락에서 딱 이제 가난한 땅 바라보는 그 끝자락에서 그러니까 그 고생한 그래도 고생한 모세를 그 이제 봐서 주님께서 그의 권위는 세워주시면서 물은 터져나왔어 근데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따로 부르셨어 모세하고 아론을 따로 부르셨어 너는 왜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했냐 네 생각대로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했냐 하면서 가난한 땅은 이제 못 들어가는 거로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셨어요 근데 신명기 거기 보면은 또 주님 저 들어가면 안 됩니까 가난한 땅 가면 안 됩니까 저를 제발 드려보내주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이런지하에 이제 그 얘기 그만하라고 그만 됐다 그 얘기 그만 끄내라고 아주 이런지하에 그냥 냉정하게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말 안 하죠 그러면서 뭐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 때문에 내가 가난한 땅 못 들어가게 됐다 하면서 아직 상처 치유 못 받고 아직 섭섭한 마음이 이제 좀 남아가지고 그렇게 너희들 때문에 내가 가난한 땅 못 들어간다 너희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신명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사역의 구간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거기까지고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땅정보고 가는 것은 여수와의 몫이에요 주님은 그 사명자들 하느님의 종들이 하는 일들이 그 몫이 있어요 사명의 구간이라고 하는데 너는 여기까지만 해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너는 여기까지만 해 너는 여기까지만 해 이렇게 다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무리바 사건 때문에 그거 하나 뭐 불순명했다고 가난한 땅 못 돌아갔다 하면 진짜 하느님은 좀 속이 좀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만 이 모세의 사역의 구간이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도 덧붙여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리고 저는 이제 나름대로 묵상이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후계자 여수와를 이제 세웁니다 하느님 말씀을 순정해서 이렇게 세우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그렇게 해요 기름도 붓고 그리고 모세의 노래 또 축복 이제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후계자 여수와 후계자 세우고 노래하고 축복하고 죽었다 34장에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명기 그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건 크게 두 단락으로 보면 되죠 크게 두 단락으로 그리고 중요한 아쉬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 아주 중요한 기절이죠 그래서 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의 중심 사상이 있어요 중심 사상이 있는데 한 분이신 하느님 그리고 하나인 백성 그리고 하나인 율법 하나인 성전 이게 신명기의 중심 사상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신명기 6장 4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유일신 유일신이시고 최고의 신이시야 최고의 신 하이갓이라고 하죠 최고의 신이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어요 한 분이신 하느님이라는 유일신 그 안에는 그런 최고의 신 우리 하느님은 최고의 신이시다 그런 의미가 들어 있어요 하나인 백성 하나인 백성은 유일한 백성이라는 의미예요 유일한 백성 하느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의 유일한 백성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뽑고 선택하고 또 다른 또 민족들을 또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 유일한 이 백성만 뽑았잖아요 선택하셨잖아요 우리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느님 앞에 유일한 존재 유일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한 영혼 한 영혼을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이 지구 우주에 딱 그 영혼 하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자녀들이 있고 많은 세례받은 하느님 백성들이 있고 하지만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냐면 이 우주 전체 지구 전체 우주 전체에서 저 하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신대요 하느님이 그럼 저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사랑이 나뉘는 거 아닌가 갈라지는 거 아니야 이만큼 사랑해야 되는데 하느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면 이게 잘라져서 저 사람한테 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우린 인간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우리 인간의 한계야 생각의 한계 하느님은 어떤 분이셔요 전능하신 분이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하느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 외롭고 고독하고 진짜 이 지구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정말로 너무 쓸쓸하고 그런 감정에 휘둘리실 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이 우주 전체 이 지구 전체에서 나 혼자 하느님 앞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하느님의 온 사랑이 나한테 다 쏟아지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아주 전체의 사랑을 하느님의 마음의 전체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못하죠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그렇지만 하느님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하느님의 사랑에 하느님이 우리를 그래 사랑하신다는 것은 믿으시고 하느님의 사랑을 붙들면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고 견뎌내지 못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주자주 하느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 그런 데서 힘을 얻게 되죠 그래서 하나인 율법 하나인 백성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 앞에 아주 유일한 존재 최고의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인 율법 내 얘기 신명기는 다른 율법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하나인 성전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죠 유일한 성소 신명기 12장에 유일한 성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거기로 와서 제사 지내야 된다 가월절 가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스라엘 민족들의 큰 3대 명절인데 이때는 의무적으로 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재물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명절을 예루살렘에서 지내야 돼요 그래서 유일한 성소 예루살렘 예루살렘이죠 하나의 성전 예루살렘 솔로몬이 의상승부에서 북으로 남으로 갈라졌을 때 남쪽은 로아보함 줄기로 흘러가고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줄기로 흘러가잖아 예루살렘이 유일한 성소 신명기 12장의 유일한 성소의 그 율법을 파괴하잖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잖아요 남유다에 있는 거예요 성전이 그러면 열집파 데리고 북으로 올라갔는데 이제 과열절 오순절 초막절에는 명절 지내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재물 들고 제사 번제 올리려고 제사 지내려고 그런데 북의 민족들 열집파가 다 예루살렘으로 내려왔다가 예루살렘 내려왔다가 여기 뭐 성전도 여기 있고 여기 또 보니까 전보다 많이 좋아졌고 평화로운 것 같고 좋네 경제도 발전한 것 같고 그러면서 나 그냥 여기서 살래 그렇게 할까 봐 예루살렘이 걱정을 했어요 다 남쪽으로 내려갈까 봐 그래서 저 위에 단과 베데레 중간 예루살렘 그 위쪽에 중간 베데레 금송아지 세웠잖아요 이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하느님이야 그 하느님이야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 내려가도 돼 여기서 저 북쪽 저 위쪽에 사는 사람들은 단에 가서 제사하고 중간쯤에 사는 사람 베데레 가서 제사 지내면 돼 그렇게 했어 그거를 유일한 성서 파괴하고 그렇게 세웠잖아요 하느님의 율법에 어긋나고 또 뭐 사제들도 레이지파에서 나오는 사제가 아니고 일반 평신도 일반 사람을 사제로 세우고 또 절기도 막 다 우리는 7월에 절기 7월 7월 1일에 나팔절 지내야 되고 7월 초하루 그것도 지내야 되고 7월 15일은 초박절 지내야 되고 그게 다 절기 7절기 있잖아요 7월 10일에는 대속제일 지내야 되고 그거 다 절기 지내야 되는데 그거를 날짜를 다 바꿔서 8월달에 막 지내요 8월달에 막 자기 마음대로 다 말씀 왜곡하고 절기 왜곡하고 뭐 단일성서 단일성서 유일한 성서 파괴하고 그렇게 죄를 지쳐요 결국은 이제 뭐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망했죠 북의사람이 망하고 남녀도 결국 또 망했고 그렇게 해서 신명기 중심사상은 한 분이신 하느님 하나인 백성 하나인 율법 하나인 성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명기로 한번 쭉 한번 1장부터 34장까지 한번 쭉 좀 소제목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신명기 1장을 펴십시오 그래서 신명기 1장 가면은 1장에서는 이제 1장부터 4장까지는 과거로 회상하는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카데스에서 있었던 일을 회상을 하면서 다 기록을 해요 모세가 그래서 이제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요로당 건너편 아라바에 있는 광야에서 온 이스라엘에게 한 말이다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제목은 신명기로 되어 있잖아요 신명기가 신자가 새신자가 아니고 거듭신이라고 먼저도 자주 말씀드렸죠 그래서 거듭신 거듭거듭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개명을 당부하는 거예요 잘 지키라고 그래서 거듭신을 사용했고 그리고 히브리 경전에는 뭐로 되어 있냐면 엘레하 드바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뭐뭐 말이다 이것은 뭐뭐뭐 말이다 이게 엘레하 드바림인데 히브리 경전에는 제목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모세는 요로당 건너편 모합당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나오죠 요로당 건너편 모합당에 도착해가지고 이때는 이제 아모리족 다 점령하고 그 다음에 바산 땅도 다 점령해서 문하세 또 문하세 반지파 또 가드지파 루벤지파에게 땅 다 분배했어요 땅 뜬기 딱 냈어요 땅 뜬기 딱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뭘까요? 레이기죠 레이기를 설명하기 시작했어 딱딱한 법전은 1조, 2조 그렇게 딱 설명하면 우리 헌법 법이 그렇게 돼 있잖아 1장, 1조, 몇 탁 해가지고 쭉쭉쭉 법 적혀있잖아 그렇게 읽어주면 얼마나 딱딱하겠어요 이 세대들 젊은이들한테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잘 알아듣게 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덧붙여가지고 해석을 덧붙여가지고 설명하기 시작했다 하는 걸 선포하기 시작했다 설교로 선포하기 시작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1장은 카데스 회상하는 부분이에요 가난, 19절에 보면 가난 정찰과 백성의 불평 그렇게 나오잖아요 가난 정찰하고 와서 불평하는 내용들을 여기 쫙 적어놨어요 그리고 2장에 가면 애덤모아 암몬을 지나가다 이거는 뭐냐면 킹지의 수치 사건이에요 킹지의 고속도로 지나가려고 했는데 애덤이 안 비켜줘 모합이 안 비켜줘 주님께서 싸움 걸지 마라 싸움 걸지 마라 그러니까 주님 말에 그냥 100% 순종하고 그 길도 아닌 길로 변두리로 돌아가서 변방을 돌아가서 가는 부분 그 부분을 회사하면서 여기 이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설명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을 모세가 설명을 했다고 아까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 3장은 이제 바산임금 옥 처부수다 여기 이제 바산임금 아모리족은 하느님께서 싸워라 말씀하셨어요 싸워라 내가 저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그렇게 말씀 주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싸웠더니 그걸 차지했어요 싸웠더니 또 차지했어요 그렇게 해서 바산임금 옥 처부수고 아모리족도 처부수고 해서 땅등기 낸 거잖아요 4장에 가면은 이제 하느님의 법 그렇게 나오고 또 이제 뭐 우상숭배 경과하는 부분 나오고 그렇게 이제 그런 이제 하지 말라 하는 거 우상숭배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이제 5장 41절에 보면 요르단 동쪽에 있는 도피성업에서 요르단 동쪽에 도피성업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디어디냐면은 4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장 43절 그 성업들은 루우벤인들에게 속한 고원지대 광역의 베체르 가드인들에게 속한 기라세라못 문화세인들에게 속한 바산의 곤란이다 그렇게 이제 동쪽에 쫙 이렇게 간격을 띄고 이렇게 해서 세 군데 세워요 세 군데 베체르, 베체르, 또 기라라못 그 다음에 바산의 곤란 그래서 이 도피성은 뭐냐면은 하느님의 자비 그리고 하느님 나라의 통치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누가 친구하고 산에 나무를 하러 간 거예요 근데 친한 친구예요 근데 나무를 하러 갔는데 또 나무를 자르려고 도끼질을 하다가 그 도끼, 그 있잖아요 쇳, 쇳덩어리가 빠져가지고 탁 돌더니 다른 데 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친구 머리를 탁 져가지고 친구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로 그런 게 아니라 고의로 그런 게 아니라 실수로 그랬잖아 과실 우리 가실치사 한 말이 있죠 가실치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사람에 대한 살인 의도도 없고 고의도 없기 때문에 보호해 주려고 그런 거예요 하느님께서 이 사람의 실수를 보호해 주려고 도피성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피성에 가서 피신하고 있으면 누가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해서 친구가 죽었잖아요 도끼 맞아가지고 그러면 이 죽은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 그러면 이 자식들을 들고 일어나서 이 사람을 또 죽일 거 아니에요 연쇄적인 어떤 살인을 방지하는 그런 거예요 연쇄살인 그럼 여기서 또 아버지가 죽었다 만약에 저쪽 자식이 아버지를 죽였어 복수했어 그럼 여기 또 자식들이 또 가만히 있겠어 또 복수해서 저기 또 살인이 일어나고 그 연쇄살인이 계속 일어나고 이 비극을 막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도피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진짜 고의로 계획적으로 그렇게 누군가를 살인한 것이 드러나면 그 사람은 도피성이 들어가도 살지를 못해요 보호해 주지를 않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하느님의 어떤 자비와 사랑이 있는 것이고 과실치사로 실수를 잘못한 사람에 대한 자비를 베푸는 어떤 그런 성읍이었어요 그리고 하느님의 어떤 하임 나라의 통치기관 레이성읍하고 도피성읍이 하임 나라의 통치기관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동쪽 도피성만 나오는데 이제 19장에 있다 가면 서쪽 도피성이 나오고 여우수학에 가면은 이제 20장에 가면은 동서 도피성이 같이 나와요 그래서 도피성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느님의 어떤 사랑 하느님의 자비 그 이제 어떤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어떤 하느님의 그 마음들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중요한 그런 어떤 도피성이었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 가면은 10개명이 나오죠 10개명 10개명이 나오는데 5장 15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였고 주 너의 하느님이 강한 손과 뻗은 팔로 너를 그곳에서 이끌어내었음을 기억하여라 그 때문에 주 너의 하느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안식일은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잖아요 주일을 거룩해 지내라 그러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일이고요 우리도 주일 개념 주일을 지키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주일을 미사를 가는 거 그래서 이제 이 10개명이 신명계에 나오는 10개명은 그 이집트 종살이에서 너희들을 내가 구원했기 때문에 이 10개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모티브가 좀 달라요 그리고 저거 어디야 탈출기 탈출기 20장에서는 거기도 이제 10개명이 나오잖아요 탈출기 20장에도 10개명이 나와요 거기서는 내가 너희들을 창조했기 때문에 10개명을 지키라는 거 이 10명계에서는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했기 때문에 창조의 모티브가 있고 구원의 모티브가 있어요 10개명 두 개가 이렇게 다른 모티브로 이렇게 이제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장으로 가면은 이제 샤마 이스라엘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6장 4절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까지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나오잖아 사랑해야 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사실 우리 힘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까 제가 시작기도 할 때 읽은 부분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게 내가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성령의 힘이에요 성령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하느님을 많이 사랑하시고 성령을 조금 받으면 조금밖에 못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사 열심히 참여해야 되고 목주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보도를 꾸준히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그냥 하다 안 하다 하는 것보다 좀 진짜 꾸준히 꾸준히 체계적으로 쭉 이렇게 어느 경전 하나를 잡아서 잡아서 꾸준히 체계적으로 여기 지금 유튜브에 나가고 있잖아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사도행전이든지 무슨 성전재건이든지 하여튼 그거를 꾸준히 한 시대 한 시대를 꾸준히 보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체계를 잘 세워나가는 게 좋아요 어떤 시대시대마다 흐름을 쫙 잡아가가는 게 좋습니다 보다 안 보다 하면 흐름이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좀 이렇게 해서 실력을 좀 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성령의 힘이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이렇게 할 수 있다 모든 것은 주님께 의탁하고 성령께 의탁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모든 것은 주님의 영 안에서 나오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고 은총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 지금 말씀 선포하는데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6장 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머리에도 매달고 다니고 손에도 칭칭 감아가지고 다니는 게 바로 이 6장의 4절부터 이하의 말씀이에요 아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유다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장에 가면 이스라엘과 이 민족의 관계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땅에 어떤 민족들이 살았는지 어떤 민족들이 살고 있는지 제가 계속 아가히프 히어 그러잖아요 아가히프는 히다 그렇게 외우면 진짜 안 잊어버려요 너무 이거 누가 만들어냈는지 아가히프는 히다 그렇게 하면 민족들의 이름을 외울 수가 있어요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가 차지하러 들어가려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시고 많은 민족 곧 너희보다 수가 많고 강한 일곱 민족인 히타이트족 기르가스족, 아모리족, 가난족, 프리즈족, 희위족, 여부수족 그래 나오잖아 아가히프할 때 아짜나 아모리족 가, 가난한족 히프할 때 희는 희위족 푸는 프리즈족 희여, 히타이트 여는 여부수족 그리고 이제 기르가스족, 해족 그렇게 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외우면 아주 잘 외워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이민족들이 가난한 땅에 살고 있다 이들을 전멸시키라고요 전멸 그런데 결국은 전멸을 못 시켜요 조금 남겨놔요 왜 그러냐면 이의시키려고 노예로 부리려고 그러다가 이제 가시처럼 우리 몸은 이스라엘 민족들 가시가 돼가지고 우상승배로 빠져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게 이제 어디 가면 나오냐면 판관계 가면 그 내용들이 나와요 분명히 이민족하고 결혼도 하지 마라 그들하고 어울리지 마라 모임도 갖지 마라 밥도 먹지 마라 이 율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베드로가 이민족들하고 밥 먹다가 바오르 사도가 오니까 슬쩍 일어나서 나갔는데 이민족들 이제 바오르 사도는 이민족에 대한 이민족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사명을 받았고 베드로는 이제 유다인들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아직 그 율법이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는 율법 오랫동안 몸에 익힌 율법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민족들하고 밥 먹고 있다가 슬쩍 일어나서 나가는 그런 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오르 사도가 막 뭐라 하잖아요 이민족도 우리의 구원 대상이고 우리 그리스도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그렇게 또 구별하면 율법으로 구별하면 어떡하냐고 막 뭐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멸시키라고 나와요 혼인도 하지 마라 밥도 먹지 마라 그들하고 어울리지 마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게 7장에 나오는 거고 8장에서는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나와요 광야를 기억하라 광야 동안에 너희들 하느님께서 너희들을 단련하셨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 이제 단련할 때 뭐 신발도 안 떨어지고 옷도 안 해지고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 만나 주셨고 매출하게 주셨고 다 이렇게 돌보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고생스럽긴 하지만 그 고생을 통해서 연단시키신 거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연단 훈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킹주의 킹주의 사건을 승리한 거예요 연단을 거쳤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38년 광야의 연단을 거쳤기 때문에 킹주의 사건을 승리할 수 있었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싸우지 마라 안 싸워 싸우지 마라 안 싸워 싸우지 마라 안 싸우고 그대로 순종해서 모합당에 도착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기억하라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9장에는 이제 식계판을 파괴하는 거죠 금성아지 사건 때문에 탈주기 32장에서 그 식계판 받으러 신하에서 한 모세가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새 못 참고 40일간 있다 내려왔는데 그새 못 참고 금성아지 세워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춤추고 막 그렇게 그런 게 열받아가지고 식계판 탁 던져서 깬 사건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0장에 가면은 중재기도도 열심히 하느님께 이스라엘 백성들 용서해 주십시오 중재기도 열심히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이제 식계판 깼으니까 이제 돌판 두 개 깎아가지고 올라와라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올라가니까 주님께서 이제 또 이렇게 새겨주셨어 그래서 식계판 다시 식계판을 받는 내용이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아론에 대해서도 기도하고 막 그런 내용 나오고 12장 이제 12장부터는 여기서 원심명기 제일 먼저 쓰여진 원심명기가 12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유일한 성소가 나오잖아요 유일한 성소가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래서 유일한 성소 큰 명절 가을절 오순절 초막절에는 예루살렘 와서 의무의 의무 명절을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성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3장에는 이제 우상 승배의 유혹을 물리쳐라 아무래도 거기 가면 뭐 바할신도 있고 아세라신 아스타로신 몰록신 코모스신 별의별 별신이 많아요 근데 그들의 화려하게 하느님은 성전 그거만 없잖아요 그 어떤 모습이 없잖아요 형상이 형상을 또 만들려고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뭐 성막 안에 그냥 지성소 안에 계약거로만 계시잖아요 구름기둥 보여주시긴 하지만 근데 이방신을 보니까 막 너무 멋있는 거야 막 금으로 다 갈록달록 칠했지 뭐 멋있는 거 뭐 광 같은 것도 썼지 하숨만 크다랗게 만들어놨지니까 그게 막 눈이 혹해가지고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유상 승배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그리고 또 누가 아주 친한 사람 친구가 또 뭐 사랑하는 애인이 와서 꼬시더라도 넘어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4장에는 이제 정부 음식 해가지고 정한 음식 깨끗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 그거 이제 가려먹어라 15장은 이제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자비를 또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가난한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또 이제 나와 있어요 또 16장의 바스카 축제 주간절 처막절에서 큰 3대 절기 큰 명절 3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8장에 이제 레인이 권리에 대해서 나오고 19장에 이제 여기 도피성에 또 나오는데 여기는 아까 4장에서는 동쪽 도피성 세 군데 세워라 서쪽 도피성 그러니까 여기 서쪽 도피성은 약속의 땅이죠 가난한 땅 약속의 땅에 또 이제 세워라 3개 그래서 총에서 도피성은 6개예요 동쪽의 3개 서쪽의 3개 그게 이제 가실지사로 살해 위협을 받는 위협을 받는 그 사람이 피할 수 있는 것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20장부터는 20장에는 이제 전쟁에 관한 법 그래서 전쟁 수치 그래서 21장부터는 규정이 나와요 무슨 규정 여자 포로 아내를 맡는 규정 또 뭐 사형수에 대한 규정 이웃 재산에 대한 규정 해서 규정 규정 해서 이제 법규죠 이런 규정이 있다 이렇게 지켜라 이렇게 지켜라 하는 거죠 뭐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규정들이 25장까지 딱 해서 규정 1, 2, 3, 4, 5가 이제 25장까지 나오고요 26장에 대해서는 만물의 봉헌 그리고 이제 11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 나오고 27장에 가면은 이제 여우수화를 통해서 가난한 땅에 들어가면은 그리짐산에 에발산에 이제 돌들을 세우라고 해요 그래서 에발산에는 이제 돌을 세우는데 돌 큰 돌에다 석회 쫙 발라가지고 율법 주님께서 그동안 말씀하신 율법을 다 거기다 세기라고 말씀하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율법에 돌을 해서 그렇게 이제 하라고 말씀하신 거고 28장에는 순정에 따르는 복 해가지고 큰 저주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순정에 따르는 이제 복이 나오잖아요 우리 너무너무 많이 들었던 너희들은 들어올 때도 복을 받고 나갈 때도 복을 받는다 그리고 이 말씀은 너무 좋아하잖아요 들어올 때도 복 받고 나올 때도 복 받는다 이 말씀 좋아하는데 이 말씀이 이 축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전에 그 전에 내 말을 잘 들으면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을 이루어야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무조건 이걸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앞뒤 문맥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축복 받는 거 말씀 잘 지키면 축복 받는다는 부분 나왔고 그리고 이제 15절에 가면 28장 15절에 가면 저주의 경고가 나오는데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해 이거 읽어보면 정말로 그래서 쭉 읽어보면 이게 굉장히 길어요 몇 장이냐면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나 돼요 한번 읽어보셔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우상 숭배할 때 어떤 저주가 나한테 내 가정에 이루어지는지 정말 정신이 정신이 번쩍 아주 깹니다 이거 읽다 보면 그렇게 해서 한번 쭉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축복 받는 것도 읽어보시고 말씀에 불순정했을 때 어떤 저주가 나와 우리 가정에 내리는지 아주 이거 진짜 명심해서 우리가 또 이걸 잘 읽고 또 명심해서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께서 저주를 주시는 이유는 그냥 멸망하고 고생해라 고생 좀 해봐라 고통 좀 받아 봐라 내 말 안 들었지 그런 물론 좀 그런 거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궁극적으로는 저주를 통해서로도 그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저주라는 단어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살이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회복시키시려고 많이 애를 쓰시잖아요 에즈라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예수와 쭈르빠브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또 노에미아를 통해서 이렇게 회복시키려고 당신 종도를 통해서 그렇게 애를 쓰셔요 그러니까 저주 물론 이 내용을 읽어보면서 정말 말씀 잘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다 복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마음 가짐을 가진 것도 중요하고 저주 만약에 진짜 그 말씀을 살아야 할 힘이 없어서 우리가 실족하고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또 보석을 치러내고 고통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더라도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거는 좀 한쪽 폴더 우리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주를 내리는 거는 완전히 그를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그가 고통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다시 나에게 돌아와서 말씀대로 잘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 있어요 그 부분까지 함께 저주라는 단어 안에 그런 의미가 들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 있다는 것을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9장에는 이제 모합 언약이 나와요 모합당에서 맺은 계약에 따른 의무해서 신하이산에서 맺었던 신하이산 계약이 다시 이제 반복되면서 갱신하는 거예요 우리도 세례 갱신식이 있잖아요 세례 갱신식이 있죠 그래서 해마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들도 자주자주 합니다 또 뒤에 가면 또 합니다 자 여우수와 스캠 언약 스캠 언약도 제 신하이산 계약에 또 제 갱신이거든요 자주자주 해요 그렇게 해서 마음을 자꾸 새롭게 하라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말씀대로 잘 살아야 돼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또 시작하자 그런 의미겠죠 31장에 이제 여우수와 후계자로 세우고 또 이제 32장에 모세의 노래 여우수와 후계자 세우고 노래하고 축복하고 죽었다 부록에는 그렇게 나온다 했죠 그래서 32장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거는 주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노래를 시켜서 그걸 기억하게 하라고 다 알려줘요 그래서 모세가 그대로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가르쳐요 그래서 내용 읽어보면 참 은혜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당신을 배신할 거를 다 아시고 다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여기에 그리고 이제 33장에 모세의 축복인데 창세기 49장 가면은 야곱이 자기 열두 아들을 축복하는 예언적 축복을 쫙 해주죠 그거의 이제 어떤 완성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여기서는 열두 지파에게 모세가 이제 축복을 해줘요 예언적 축복을 해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심해엔 지파는 없어요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해엔 지파는 유다 지파에 흡수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유다 지파에 흡수돼요 그렇게 해서 심해엔 지파는 없다는 거 그리고 34장에 이제 모세가 누보산에 올라가서 이제 죽습니다 120살에 이제 죽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1장부터 34장까지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요시아 왕이 성전 수리하다가 수리하다가 그 율법서를 발견을 했거든요 근데 그 율법서를 이제 신화 읽는데 그걸 듣고 회계를 합니다 회계하고 회계의 영이 내려와서 그러고 나서 이제 회계의 영이 내려온다는 것은 성령의 이제 역사고 성령의 활동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령이 충분히 임하는 거예요 회계하고 나오면 이제 성령이 임하거든요 충만히 임해요 사람이 이제 바뀌는 거죠 또 요시아도 그렇게 성령의 어떤 능력 그걸 바꿔서 종교개혁을 해요 그러니까 요시아 때의 그 원심명기 성전에서 발견한 원심명기 그걸 통해서 회계하고 성령의 힘으로 종교개혁을 한 것처럼 우리 이 시대의 원심명기는 뭘까요? 우리 시대의 원심명기는 바로 이 성경 바이블입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그렇게 원심명기를 통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회계하고 종교개혁을 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성경 말씀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심명기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공부하면서 우리 가정에 우리 가정에 많은 우상들이 있죠 종교개혁은 사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끄집어내고 대청소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많은 악습들이 있잖아요 악습의 우상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몰아내고 정화하면서 개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되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말씀을 알게 되면 어떤 게 우상인지 식별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하고 싸워서 종교개혁을 우리 가정의 정화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어디서 얻냐면 이 바이블 성경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요시아가 원심명기 붙들고 우리 종교개혁 한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성경을 붙들고 공부 열심히 하면서 우리 가정의 성전을 깨끗이 정화하는 그런 종교개혁이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로써 이제 모세오경은 마무리가 되고요 다음 주에는 여우수학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성령의 이름으로